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2절로 31절입니다.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12장의 내용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12장은 12장만의 내용이 아니라 12장을 통해서 13장, 14장에 계속 연결되어지는 그 서론적인 부분에 바울이 먼저 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본론적인 부분들은 13장부터 시작되어지는데 그 가운데 오늘의 12장의 뒷부분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들을 사모하라. 12장에서 바울이 고린도교의 성도들에게 은사와 직분과 사역에 대하여 가르쳐 주고자 했던 그 동기는 고린도교의 성도들의 갈등과 분쟁들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성도들에게 다양하게 베풀어 주셨던 은사들과 세워주신 직분들 그리고 주어진 각자 위치에서 감당하고 있던 사역들이 고린도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그것이 서로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각자가 하나님이 자기에게만 특별하게 주신 것이라는 자기 확신 속에서 서로 분쟁과 갈등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우선 성도들을 향하여 누가 옳고 그르다고 구분을 하며 어느 누구의 손을 들어주려 하지는 않았습니다. 성도들 각자가 주장하고 있듯이 모두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은혜로 받은 것들임을 그렇게 인정해 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성도들의 은사와 직분들이 모두 다 한 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은 분명했지만 성도들이 서로 왜 그렇게 갈등하고 이해할 수 없어 하는지를 삼위일체 대신 하나님의 신비 속에서 알려주기를 원했습니다. 이 때문에 바울은 우선 교회 내 분쟁과 갈등의 원인이 된 교회 내의 다양성들을 은사, 직분 그리고 사역의 모습으로 구분을 하여 주었습니다. 그것이 앞서 읽었던 4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은사는 여러가지나 성명은 같고, 직분은 여러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명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처럼 바울은 은사를 하나님께 값없이 받은 은혜의 선물로서 각 성도들에게 나타난 각기 다양한 특별한 재능들로 설명을 하며, 직분은 교회 내에서 그 은사들로 인하여 권위가 주어진 위치와 역할들로 설명을 하고, 또한 사역은 각자에게 맡겨진 위치에서 어떻게 그 일을 옳게 해야 하는지, 그 일에 대한 각자 나름대로의 진행 방식으로 설명을 하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러한 은사와 직분과 사역을 설명함에 있어서 은사는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고, 직분은 교회의 머리 대신 성자 예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것이라 설명을 하고 있으며, 사역은 만물을 주관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주도적인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인도받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을 하여 주었습니다. 이렇듯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것을 가만히 따지고 보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모두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한 분이시지만, 바울은 이것을 의도적으로 구분하여 은사와 직분, 사역의 근원을 각기 다르게 성령, 성자,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고 표현을 하면서, 다양한 것 같지만 모두 갈등할 필요 없는 같은 하나님의 마음임을 은연중에 설명한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성도들 각자가 자신들이 받은 은사, 직분, 사역들이 특별한 듯 서로 주장을 하며 갈등을 하고, 또한 파당을 짓고 분쟁을 일삼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성도들의 다양성의 모습들을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비 속에서 서로 바라보며, 또 서로 이해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하나가 셋이요, 셋이 하나라는 말은 인간의 합리적 상식에서는 서로 모순되는 말입니다. 서로가 합할 수 없는 개념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삼위일체로 게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의 상식에 맞추어서 이해하려 하거나 설명을 하려 한다면, 그것은 자기 모순에 빠질 수밖에 없고, 서로 갈등할 수밖에 없으며, 또한 뭔가를 수정하거나 어느 한쪽을 제거하지 않으면 도저히 설명이 불가능한 자기 부정에 빠지고야 말 것입니다. 이것처럼 성삼위 하나님께서 성도 각자에게 주신 은사와 직분 그리고 사역들도 서로 자기에게 주어진 모습 속으로 상대를 끌어들여서 자기의 방식대로 짜 맞추려 하면, 성삼위 하나님을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듯, 그렇게 상대의 은사와 직분과 사역에 대해서도 서로 이해할 수 없어서 그렇게 갈등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바울은 성도들에게 나타난 다양성들을 성삼위 하나님의 신비 속에서 바라보도록 한 후에, 다음으로 구체적으로 은사, 직분, 사역에 대하여 좀 더 하나씩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은사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8절로 10절에는 그리고 이렇게 성령을 통하여 각기 다르게 은혜의 선물로 받게 된 은사들은, 교회 내에서 다양한 권위와 직분들을 통하여 섬기게 하셨음을 계속하여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의 본문인 27절로 28절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정 방언 말하는 것이라. 제가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은사에 대해서는 순위라는 게 없어요. 퍼스트, 세컨, 서드 이런 개념이 없어요. 그러나 직분에는요, 첫째, 둘째, 셋째라는 그 다음의 어떤 직분의 수직적인 구조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직분을 보면 그 은사를 가지고 역할을 하는 게 직분이거든요. 그렇죠. 가르치고 다스리고 하는 것이 교사요, 사도요, 또 선지자의 모습이잖아요. 병 고치고. 그런데 그걸 병 고치는 은사로도 표현하는데, 또 그것을 직분을 주어 그렇게 섬기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은사와 직분이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런데 은사를 말할 때는 수평구조로 아무것도 없는데, 직분을 말할 때는 그것을 수직구조로 뭔가 어떤 영적인 질서가 있는, 권위가 있는 부분들로 설명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주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처럼 은사의 직분을 함께 주어서 섬기게 한 것은 은사가 교회의 권위 아래서 각자에게 주어진 위치에서 그 권위의 제안을 받으면서 주신 은사를 영적인 질서가 있게 사용하도록 하신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특별하게 은사와 직분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해 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드디어 본론적으로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29절로 31절에 보면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다 병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바울은 교회에서는 은사와 직분에 따라서 마치 크고 작음이 구분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교회와 성도를 유익하게 하기 위하여 성도 중 몇몇을 세워 그렇게 섬기도록 한 것일 뿐이고, 모든 성도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크고 귀한 은사는 그동안 성도들이 서로를 보며 갈등하고 있던 각자 자신들의 은사, 직분, 사역 속에 있는 것들이 아니었고, 성도들이 진정으로 사모하며 집중해야 하는 더 큰 은사가 분명히 있음을 제시하여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번역된 한글 성경에는 은사가 단수로 표현되어 있지만, 원문에는 은사가 복수로 되어 있음을 주의하여 보아야 하겠습니다. 이것을 이제 영어에서는 그것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은사가 단수가 아닌 기프치로 은사들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더 큰 은사들이 있다는 것을 말한 것이었습니다. 이미 교회 내에서 가장 큰 은사는 사도요, 그 다음은 선지자요, 다음은 가르치는 자요, 능력 행하는 자요, 병고치는 자 등으로 이미 은사의 크기와 위치가 규정되어진 것 같은데, 그러한 모든 것을 제외하고 그것들보다 더 큰 은사들이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맥상으로 보면 최상위, 그레이티스트, 더 큰 은사라는 최상위권 어떤 하나를 말해야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더 그레이터 기프치예요. 더 큰 은사들. 그것을 크게 복수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걸 왜 강조하냐면, 그 다음에 나오는 부분이 13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랑장이에요. 그래서 더 큰 은사로 표현하면 모든 것은 다 밑에 있고 사랑이 최고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는데, 물론 하나님은 사랑이식 때문에 어떤 최고의 은사 속에서 사랑을 지금 바울은 강조하고 있지만,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최고의 어떤 사랑의 의미 속에서 말하기 전에, 바울이 은사들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또 말해주고자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은사들에 대한 개념들을 우리가 명확하게 개념을 잡고, 그 다음 13장의 내용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13장부터 나오는 내용들은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하겠지만, 우선 13장의 내용들을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더 보자면, 13장부터 나오는 내용들은 바울이 성도들에게 더 큰 은사들을 사모하게 하며, 그러한 은사들은 어떤 것이 있는가를 설명함으로 가장 좋은 길을 제시하고 있는 내용이 분명히 될 것입니다. 그렇게 13장, 14장, 바울이 13장에서는 사랑을 통해서, 14장에서는 덕을 세우라고 하면서 유익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또 성도를 온전케 하는 덕의 개념으로 또 설명을 하면서, 진정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가장 큰 은사, 그 다음에 우리가 바라봐야 될 영적인 시선이 어디 있는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13장의 시작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여 아무 소용이 없다고 다소 충격적인 표현을 쓰면서, 우선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더욱 큰 은사들이 무엇인지 올바르게 바라볼 수 있도록, 저들이 그동안 은사와 직분을 바라보던 영적 시선을 바꾸어 주기 위해서 먼저 사랑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성도들은 교회 내에서 주어진 위치와 권위에 의해서 크고 작음을 구분하는 기준을 삼았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가지고 있는 은사와 직분과 사역들을 통해서, 스스로 자기가 더 옳고, 자기가 더 위에 있고, 자기가 더 권위 있다고 스스로들 주장들을 하고 있었는데, 바울은 교회 내 아무리 큰 능력을 행하고 권위를 사용한다고 해도, 그 모든 것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고, 완전히 무가치한 것이라고 한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크고 작음이 구분되던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니, 기존에 있던 세상적 가치 기준이 한순간에 모두 다 동일하게 낮아져서 평준화 되어버린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13장 1절로 3절의 내용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여기서 예언하는 선지자는 사도 그 밑에죠. 그러니까 방언하는 사람보다 지금 위에 있는 것이에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으로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여.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는 이라. 각자 개인들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단란트와 자기가 잘하는 걸 가지고, 교회 내에서 막 그렇게 어필하고 있잖아요. 나는 믿음으로 어필하고, 나는 섬김으로 어필하고, 나는 능력으로 어필하고 막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하면서, 일단 사랑을 강조하려고 한 것보다도, 당신들 안에서 동일하게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핵심에는 사랑이 있는데, 능력 행함에도 사랑이 있고, 또 방언을 하고, 가르치고 믿음을 행하는 것 속에서도, 공통적으로, 우리는 나만 특별하다고 말하지만, 공통적으로 다 담겨져 있는 게 사랑인데, 그 안에서 사랑을 쏙 빼고 나니까, 내가 특별하다라는 모든 것들이 다 무시되는 거예요. 그 의미에서 사랑을 쏙 빼고 나서, 일단 저들 속에 있는 자기의 자랑들을 평준화시키고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고 할 때, 그 대상을 서로 분쟁하고 있던 성도들을 향하여 비판하듯 말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너희들 그렇게 하고 있지, 너희들 속에 그런 사랑 없으면 너 그거 다 가짜야. 이런 식으로 상대를 비판하면서, 그렇게 상대를 폄하하려고 그렇게 쓰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바울은 고린도교의 성도들에게 가장 존경을 받고, 섬김을 받는 그 위치에 있었는데, 아무리 자신이 그렇게 성도들에게 인정함을 받고, 섬김을 받고 있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오, 또한 나 자신에게도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한다고 스스로를 비판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바울의 냉정한 자기 비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도들도 각자가 자신들을 바라보기를 원한 것이었습니다. 너희들이 나에게 지금 존경하고 그렇게 존경하게 섬기고, 위에 있는 것으로 본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내 속에 있는 사랑은 보지 못하잖아. 너희들 속엔 그렇게 내 자신이 그렇게 비춰진다 할지라도, 만약에 내 안에 사랑이 없었다면, 내게도 유익하지 않고 나도 아무것도 아니다.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다라는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만큼 오해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바울을 지금 그렇게 오해하고 있지 않는데, 그런 너희들의 눈도 하나님 볼 때는 안질 수 있다라는 오류된 시선들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을, 그렇게 자기 자신을 스스로 비판하면서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 더 큰 은사를 사모하는 믿음의 눈과, 그래서 마음이 열려야 되겠습니다. 13장부터 다음 시간에 할 때, 우리는 그 12장의 내용들이 어떠한 부분인지, 서론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 다음에 더 큰 은사를, 더 좋은 길을 말해주겠다라는, 그 바울의 인도함을 따라서, 우리가 어디에 더 큰 은사가 있는지를 우리가 온전히 붙잡고, 그것이 올해 우리에게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에요. 또 우리가 온전히 주 안에서 은혜로 받아야 될 하늘의 신령한 곳으로 우리가 사모할 수 있도록, 온전한 믿음의 그릇을 열어야지, 온전한 믿음의 열매를 그 안에 담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있어서 더 큰 은사가 될까? 정말 은사로 말한다면, 병고치고 능력을 행하고, 방언을 하고, 가르치고, 지혜의 말씀을 하고, 이런 다양한 것들은 분명히 성령의 은사가 맞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있어서 더 큰 은사들로서,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할 것인가? 그 영적인 비밀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본문을 통해서, 또 말씀들을 통해서 잘 인도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다음 시간을 준비하고, 또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각자 자신의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성령의 음성을 따라 인도받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성령의 은사들과 직분과 사역들을, 우리가 또 스스로 받으며 누리려 한다면, 그것이 서로에게 분쟁과 갈등이 될 수밖에 없는, 사단의 시험 속으로 빠지게 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신령한 것들이, 성삼이 하나님의 비밀처럼, 너무 신비한 것이고 존경한 것인데,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겸손히 믿음으로 순정하러 받지 못할 때, 이것은 교회 내에서 조화롭게 쓰여지지 못하고, 분쟁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모습을 바라봅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더 큰 은사들을 사모함으로, 주 안에서 아름답게 우리에게 주신 열매가, 생명의 열매를 맺으며,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성도를 유익하는 귀한 직분과 은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믿음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